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에는 뼈가 들어있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진 전 교수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선호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점을 참고하셔서 이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5일 이재명 후보측과 주고받은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의 설전은 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뼈 있는 이야기 속에서는 한 번 새길 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고받은 설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진중근 전 교수를 향해서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해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소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진중근 전 교수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너희들 때문에 잘렸잖아 라고 응수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너희들 때문에 잘렸잖아. 진 교수는 아마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걸 너희들이 뻔히 알면서 왜 다시 묻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진중근 전 교수가 맞받아 칩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직장 생활을 해봤느냐? 운동파라스 국회의원 된 주제에 홍세화 선생님 말씀대로 땀 흘려 돈을 벌어봤어야지. 애정을 가지고 충고를 해주면 새겨 들을 줄 알아야지. 홍보는 구리고 대응은 후지고 이제라도 개비하라니까 말기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아마 아주 말이 아주 격조라기보다도 좀 독설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는 사람들은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진중근 전 교수는 조선일보가 실은 그런 제목 학교에서 잘렸다는 자신의 말이 아님을 분명히 이번 기회에 밝혔습니다. 잘린 것은 아니고 내가 그만뒀지 학교에 해코지 할까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더 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총장에게도 학교를 위해서 물러나라고 했거든요. 재정지원 제한에 걸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잘린 게 아니고 내가 그만뒀지 학교에 해코지 할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주목하게 됩니다. 그쪽 동네 사람들이 주로 사람을 내보낼 때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또 반대의견을 필요가 하는 사람들에게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직책에서 내보낼 때 이런 방식을 자주 사용하죠. 압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압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자꾸 전화해서 협조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면 양식이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제 발로 걸어 나옵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진중근 전 교수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제가 진중근 전 교수의 이야기를 오늘 방송 주제로 삼아서 소개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보복과 압력에 대한 것 때문입니다. 좀 치사한 보복이죠. 좀 치사한 압력입니다.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면 학회에 적을 붙이고 있을 수가 없고 조직에 적을 붙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중근 전 교수가 자기 발로 걸어놔봤다든지 아니면 잘렸다든지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지 간에 권력이 한 개인을 직장으로부터 몰아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개인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 진중근 전 교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없는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자리라도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절대로 당신들이 말해서 안 된다.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내놓고 과일 라인을 만들어서 적용했다면 지금은 훨씬 더 은밀하고 교밀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넘지 말라는 거죠. 그 선을 넘게 되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같으면 대부분 다 입을 다무는 거죠. 오죽했으면 정치인들도 다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입을 다무겠습니까. 전화해서 그 사람을 자르라고 압력 행사하는 말이 그런 압력이 진중근 전 교수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고 탄압이란 이런 건 다 마찬가지죠. 그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밥줄을 죄다 끊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아마도 조선시대 당쟁이나 사회에서도 꼭 그런 식의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보면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조선시대는 당쟁이나 사화가 터지게 되면 상대방을 죽였지 않습니까. 사약을 먹이든지 아니면 저 먼 곳으로 유배를 시켰는데 지금은 세상이 다 가까워졌으니까 유배까지 못 보느라 밥줄을 끊는 거죠. 하기에 진중근 전 교수의 이야기를 두고 뭐라 할 입장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감방에 집어넣고 수년을 그냥 썩일 수가 있는데 일반 개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좌에 속하든 우에 속하든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사회는 그런 보복이 없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압박이 없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서 역사가 계속 태형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고 진중근 교수와 갖고 있는 판단이나 거리라든지 말이란 것이 좀 매습게 들리지만 개인이 무슨 큰 힘을 갖고 있습니까. 권력이란 것이 그런 것을 덜 읽기 싫으니까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직장까지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반대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 그렇게 귀에 거슬리는지 권력이 영원하지 않은데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 살이라는 것이 한때는 이쪽에 양지가 되고 또 시간이 가면 저쪽이 양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음량이 바뀌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권력을 지금 지고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항상 그들만 양지 쪽에 있다고 그렇게 굳게 믿는 모양입니다. 진중근 전 교수의 말 너희들 때문에 나온 거잖아. 너희들이 나를 내몰았잖아. 이 말이 참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길이죠. 계속해서 쓴소리를 하든지 더러워서 입을 다물든지 아니면 그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그냥 가버리든지 너희들끼리 잘 해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러나 지금 진 교수는 계속해서 쓴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이제 압력을 가하겠죠. 참 이런 세상을 원한 것은 아닌데. 또 진 교수가 쓴소리를 안 하고 그냥 더러워서 입을 다물 수 있는 또 그런 유행의 인간이라든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한두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회하하하는 그런 개그 같은 경우도 정치 개그도 다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중국 쪽으로 가까이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많은 사람들은 가볍게 얘기했겠지만 진 교수가 이야기한 너희들 때문에 나온 거잖아. 너희들이 압력 넣었잖아. 너희들이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남 이야기처럼 참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참 원하는 그런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 그런 점을 오늘 한번 제기를 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